조정민 목사 코로나19 확진 치우기도 베이직교회 무별레벨 헌금 돈약이 절대 하지 않는다 조정민 목사 코로나19 확진 오늘의 양식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위에서 건지시는 도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조정민 목사 코로나 확진 후 입원 치료 중 마지막 시대 메신저 소명 감당위에 기도 부탁드린다 조정민 목사가 코로나 확진 사실을 알리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조 목사는 매일 남기던 SNS 묵상글을 지난 7월 17일 이후 올리지 않았다 그는 7월 31일 오전 SNS를 통해 패친 여러분께 안부 전한다 7월 19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라며 크게 호전되었지만 회복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조정민 목사는 가능한 걱정과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얼마간 쉬겠다고 했다며 격리 후 며칠간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매우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 감염병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또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또 가까이서 지켜본 의료진들의 끝없는 수고에 대해서도 새롭게 눈을 떴다고 밝혔으며 조 목사는 퇴원하려면 며칠 더 걸리겠지만 다음 주 중에 다시 아침 묵상으로 패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다며 아직 숨이 차고 간헐적인 기침도 계속되고 있어 마지막 치료를 마치고 속히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 상에 둘러앉아 따뜻한 식사 함께하는 것 친구나 동료들과 차 한잔 앞에 두고 담수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의 모든 시간을 단지 기뻐하는 것 이 모든 일상이 눈이 시리도록 그리운 시간이라며 제게도 교회에도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끝으로 혹시 기억나면 마지막 시대 한 메신지의 소명을 좀 더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린다며 저도 비록 병상에서지만 아버지의 형언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사랑과 평강을 패친 들께 전해드린다고 했습니다 MBC 기자 출신으로 날카로운 비판을 해야 했던 기자 시절 일으켜 세우는 일로 변한 삶 조종민은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조종민 목사는 대한민국의 전 언론인이며 현 목사이다 1951년 8월 15일 이상으로 경상남도 출신이며 그는 MBC 기자 출신이로 1990년대 중반 뉴스데스크 앵커를 지냈으며 보도국 부국장 IMBC 대표이사 등 25년간 언론사에 몸 담았습니다 MBC 기자 및 앵커 출신이로서 정계에 입문한 정동영 의원 등이 그의 동기입니다 그는 꼬박꼬박 새벽 기도에 나가는 아내가 혹시 광신도가 아닐까 의심하면서 감시하러 간 온누리교회에서 고 하용조 목사를 만났다 47세에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다 그리고 50을 넘긴 나이에 돌연 직장에 사표를 냈으며 미국 보스턴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고 됐습니다 보스턴 온누리교회 전도사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교회가 운영하는 성교위성방송인 CGNTV 사장을 지냈다 2011년 하용조 목사가 세상을 떠났으며 그는 2012년 10월 온누리교회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고 그 후 베이직교회를 창립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또 새로운 길을 떠난 것입니다 현재는 베이직교회의 대표 목사입니다 MBC 뉴스데스크 40주년 특집방송에서 기자시절 후배했던 크리스천,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과의 깊은 인연이 화제가 됐는데요 조종민이 워싱턴 특파원이던 시절 이인용은 국제부에서 워싱턴 특파원을 담당하던 기자였고 이후 둘은 나란히 청와대 출입기자를 맡았었다 그 후 이인용이 워싱턴 특파원으로 발령받을 당시 조종민은 국제부장이었고 이인용이 평일 뉴스데스크 앵커이던 시절 조종민은 편집부장이었다 심지어 이인용이 다니는 온누리교회에서 조종민은 부목사로 재직했었고 현재는 베이직교회의 대표 목사입니다 창립 8도를 맞은 베이직교회는 기성교회들과는 다른 면이 여러 개 있다 우선 예배당을 비롯해 묘지시설, 목회자 주거공간 등 교회 소위의 부동산이 일치없다 이 교회는 조종민 목사 자택에 이어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골목 안건물을 거쳐 현재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하공간을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다 빌려 쓰는 교회 건물 외벽에 십자가나 교회 현판도 없다 교회 이름 베이직은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의 약자다 즉 예수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형제 자매이다 보니 장로나 권사, 집사 같은 직책이 없으며 단임 목사도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은 교회 주변 이웃들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차 문제다 자신만 편하자고 찰물고와 이웃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편주차하느니 차라리 재택예배가 낫다는 것이죠 또 베이직교회가 실시하는 독특한 예배 방식이 있는데요 매월 마지막 주일엔 교회 대신 각자 형편에 맞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처니 자기들끼리만 모이지 말고 흩어져 위로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방문하거나 교회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묵별 예배라 불리는 이 방식은 2019년에는 매월 두세 차례 시행하다 2020년에는 월 1회 축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새로 오는 사람들 소개가 따로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연예인, 기업인, 법제인 등 내로라는 이들이 제법 보이는데 교회 측에서 소개하는 일이 도통 없습니다 하령 옆자리에 꽤 알려진 연예인이 있어도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예배를 드리며 그런 게 서로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합니다 베이직교회가 우리 사회와 기독교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 Q&A 질문 왜 단임 목사라는 호칭을 쓰지 않나 상징적 시도다 교회 안에서 교육자들이 서로 형제 자매가 돼야 진정한 공동체가 탄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사, 본사, 장로 등을 없앤 것도 교회의 직군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는 자극적이고 강도 높은 조치다 그게 정답이라기보다 지금은 충격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베이직교회를 2013년에 시작했다 저희 교회는 헌금이나 돈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는다 헌금은 다른 교회에 가서 해도 되고 다른 단체에 가서 해도 된다고 말한다 도움이 절실한 이웃이 있으면 그곳에 해도 된다고 말한다 교회에 헌금한다고 이웃에 인색한 크리스천을 본 적이 있다 그건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닌가 최근 베이직교회 한 신도가 전한 글을 소개합니다 저는 조정민 목사님을 만나고 신앙 인생이 송두리차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감사한 스승이십니다 목사님은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르시겠지만 조 목사님께 배운 것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가장 저를 크게 바꾼 것을 세 가지만 꼽자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은 성경뿐이고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해석에 불과하니 설교 듣고 그대로 믿지 말고 꼭 다시 스스로 성경 본문을 읽으며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노력하라는 것 두 번째 성경을 한 구절로 해석하지 말고 앞뒤와 전체적인 맥락을 보라는 것 세 번째 마일리지 쌓는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태신앙 목사의 아들로 지내면서 알게 모르게 소속 교단의 교리적 해석을 성경보다 더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던 무지묵무야 하게도 설교 시간에 제 마음에 드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 여기며 아멘 아멘 하던 제 모습을 회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종민 목사님의 쾌유와 후유죽 없는 치유를 크리스찬 튜브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예수님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많은 문제들로 앞날의 희망이 안 보이시는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